과테말라 시티에서 북서쪽으로 150km 해발 1900m 고원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산골마을입니다.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이면 전통시장이 들어서는데요. 이곳에 오면 마야 최대 부족이자 과테말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족인 키체족의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. 원주민들이 직접 만든 각종 수궁예품. 여행자의 주머니를 홀쭉하게 만들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. 조상 대대로 전해줘온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원주민들.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당 안을 가득 메웁니다. 손과 발을 분주히 움직일 때마다 한올 한올 원단이 쌓이는데요. 아낙네는 정성 들여 알록달록 소를 놓습니다. 조상 대략 전통을 중시하는 원주민들,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낸 수공예품, 무엇이든 흔하고 빨라진 세상에서 그 특별한 가치는 더욱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.